프로 앵글이 뭐라는데?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오호 어허 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좋아 그럴리가? 과연? 아님 말고 화를 잘 내세요 평소에? 아니요 이거 제일이 아니 아 그래? 어쩐지 아 짜증나 너무 차분하시더라 이제 어디 가죠? 30대죠 네? 뭐라고요? 30대죠 30대 에엥? 아니에요? 40대에요? 아 저 나갈게요 바빠 아 왜요? 왜왜왜왜 뭐라 30대 아니면 뭐라고 해? 아 30대 아니면 20대 아까 40대라고 한 것 같은데 아 어 잘못 들으셨네 하하하하 길막듬 아 오케이 아 진짜 몇살이 몇살 같은데요 21살? 40대에요? 거짓말 치지 말고 하하하하 25 25일? 하하하하 맞았어요 고 님은요? 아이 말 안해도 알걸요 그냥 내년에 아 이번엔 3월에 군대가요 네 아 다 올해 3월? 네 지금 몇살일까요? 통고로 전 대학굽교를 다니고 있어요 21살쯤? 그렇게 21살이요 25살이면은 제가 군대에 죽어서 죽을 수 있겠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랑 해야지 아 그냥 또 저는 바로 죽겠네 안녕 왜요? 안녕 수고했어 아니 일로 꺾어 일로 꺾어 나한테로 꺾어 오른쪽 꺾으라고 늦었어 늦었어 아니 일부러 죽을 생각하고 있네 저 사람 뭔소리야 아니 그냥 내가 아니 활강 할 수 있잖아 활강 컨트롤 그런거 할 줄 몰라요 저 초보라서 베리님? 네 활강이 뭐에요? 활강 컨트롤 누르면은 아래로 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일단 붙을게요 저 최대한 살 있어요 일단 발소리 들어주시고 근처에 있나요? 총이 안돼요 잠깐만 잠깐만 숨을게요 얘 숨어야 돼 애들 어디있어요? 잠깐만 나 총이 없거든요 잠시만 잠깐만 저 총이 없어요 싸우지마요 저 총없다 했어요 여기도 없어 어 여기도 사람 내렸었네 이모 우리 같이 도망갈래요? 저 주변에 저기 있거든요 잠깐만 저 총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건 진짜 그쪽 집이 총없어요? 그쪽 집에도? 네 세 집 다 없어 미친 말이 돼? 말이 안돼 ㅋㅋㅋㅋㅋ 님딘딘 그냥 물로 뛰어내려 이리 와 뒤로 뒤로 빠져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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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까지 한번 가보고 20도 없네 이거 그냥 뛰어내리자 ㅋㅋㅋㅋㅋ 아니면 이쪽으로 빠져 잠깐만 이거 저 일로오세요 제가 총 그래도 있으니까 같이 가죠 여기 사람 있어요? 어깨 사람 발견 일로 온다 흘렸다 아 님 거의 있으면 안되는데 아 양각이다 아 이씨 너 일로오 잡아라 한 명 더했어 한 명 더했어 봤어 봤어 나를 쏴 컷 컷 됐다 우와 나이스 총 뭐야 총 먹어 총 먹어 아 좀 남겨줘요 가먹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잡았는데 무슨 소리를 써요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얘네도 총이 없네 근데 얘네 우지밖에 없어 우지라도 있는게 어디요 다 먹자니 저도 총 못 먹었어요 저도 염치가 없네 이사람 염치가 뭐죠? 먹는건가 제가 잡았잖아요 염치는 먹는 것 염통 아니에요 저 핑찌는 데 가죠 핑찌는 데 아 여기 앞에 가자 어? 일로 오지마요 어 뭐야 여기 털고 있었어요? 여기 털고 있었어요? 빨리 말해봐요 아니요 어 여기 사람 있네 저기요? 안 털었어요 저 여기 저기요? 마이크 안대고 있었어? 아 여기 사람 있다니까요? 그니까요 저 안 털었어요 여기 사려요 사려요 저 탄토 없어요 하여간 컨트롤 누르면은 아래로 안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아 여기 내가 털었다 어 아 하하하하 아 난 전에 핑찌는데 내린줄 알았는데 여기 내렸네 쏘리맨 제발 먹을것 좀 있어라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나 램뻥 먹었지롱 어 어쩌라는거죠? 하하하하 부러워하라는거죠? 아니 별로 부럽지 않네 갑자기 아깐 좋다면서 좀 싫어하는거 같네 뭐가요? 아깐 좋다며 저 뭐 뭐가 좋아요? 저같은 사람이랑 해서 좋다고 하지 않았나? 어 좋은사람이야 이런사람이랑 해야지 아 좋죠 네 좀 싫어하는거 같아요 이제 전 싫단적 아 역시 눈치와 눈치 뉘앙스가 좀 이게 이게 연륜이라는거에요 눈치가 딱딱하시네 네? 뭐라고요? 이사람이 진짜 군대 한달 남았다고 겁을 상실했나 그 소리하면 진짜 하하하하 군대얘기만 하고 오케이 군대얘기는 님이 먼저 끝냈어요 네 뭐 별로였지 인정? 너무 많이 얘길 들어서 적당히 뭘 갈구할 수 있고 오케오케 한다번 뜯는것도 안해 다 털었어요? 에? 차온다 차와요 어디? 차소리 안들리는데 아 님 사플이 잘 안되는구나 하하하하 시끄러운거 아니 시끄러운가보다 실제 차소리 아니고요? 되게 작게 들렸어요 아니 그래요? 오케 되게 작게 들려서 안들릴 수도 있어요 인정 인정 저희 자기장 겁나 좋은데? 당연하죠 누가 골랐는데 하하하하 누가 살렸죠 그리고? 저기랑 탐목 오케 근데 그쪽이 없었으면 제가 빼서 다 잡았겠죠 하하하하 뭐야 아까 베린이라며 활강도 못한다며 근데 활강이 진짜 뭐예요? 저 아 활강은 처음 들어요? 대그 얼마나 했어요? 아니요? 그냥 저 대그요? 그걸 따질수도 없는데 되게 쪼금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베린이 맞구만 이항항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베린이 처음인데 자신감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반은 먹어야죠 쫄면 지는 것이요? 쫄다니요? 이거 누가 쪼래요? 하하하하 님 아까 개쪼라 있었는데 하하하하 잠깐만 잠시만게 뭔소리예요? 그거 전체 마이크여가지고 쫀척한거예요 음 오케이 저 어디가요 근데 얘네들이 아니 얘네들이 여기를 털었을거라서 이쪽 이미 털렸겠죠 돌면서 보이는 애들 보이네 애들의 딸 어 앞에 사람 앞이라 하면 몰라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봤나? 방금 프레임이 끊겨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쪼보다 쪼모 쪼리다 쪼? 오케이 어디 저기 어디 아 한 명 기절 오케이 오 잘하네 근데 어딘데요? 잘못 본게 아니구나 아 저기있네 오케이 한 명 어딨지? 한 명만 어딨지 한 명 조심 아 수리탄 없는데? 저도 없어요 베린이 코스프레이구만 이것도 뭔소리야? 아니 쟤가 가만히 있었구만 오케이 믿어 드림 어 예 어 저기 앞이야 여깄다 105 오케이 아 내꺼인데 내가 다 맞췄는데 내가 두방 맞췄는데 미안해요 네 그냥 치지 말고 그랬네 그니까 개나빠서 그냥 생각고 쳐는데 개나빠서 미안합니다 어 어디 쏜다 어디야 어 어딘지 몰라 어딘가 날 쐈어 집인거 같은데 50 55 이거 일로 오세요 이거 우리가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자리 먹지면 안되니까 여기 다 핀찍은 데로 갑시다 이 집 쪽에서 양각 안 잡히게 바위 먹어야 돼 오케이 딱이부터 좋아 어 리드 잘하는데 운영 잘해 드링크 좀 많이 있나요 드링크 많이 있냐고요? 네 아뇨아뇨 얼마 없는데 저도 전 빵개 고짠데 이거 앞에 고급 떨어지잖아요 어디요 오케이 바로 앞에 물 쪽인가 저거 어 내가 봤는데 저거 먹으려고 오는 애들 생길거거든요 그쵸 어 있어 여기 앞에 사람 있어 335 돌 뒤에 335 돌 뒤에 보급먹으러 강.. 강가에도 있어요 강에도 한 명 컷 강에 있는 애 컷 물 속에 있는 애 바로 사망이에요? 네네 바로 사망이고 돌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양각 잡자 나이스 컷 둘 다 다른 팀이었네 근데 뭐하는 애들이지? 나도 좀 줘 어? 없어 진짜 얘네 도링크 도링크 줘 도링크 아니 이거 진짜 없어 내가 좀 줄게요 근데 드링크는 제가 두 개 먹었으니까 하나 줄게요 그니까 먹어놓고 아니 제가 줄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너무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땡큐 땡큐 방금 잡은 애는 어 야 근데 우리 보급 여기 여기 방금 잡았다 못먹어 내가 잡은 애 여기 있어요 어? 오케이 오 드링크 많다 태탄 있어요? 태탄 없음 태탄 없음 에미사 있다 에미사 아 에미사 쓸 거예요? 저 안 써요 님 쓰세요 빨리 나가야 돼요 개의 의미 방금 개 방금 잡았던 애 그거 있나? 배율? 아 그거 4배 했을걸요? 갓 빼 갓 빼 아 갓빠 갓빠 갓 빼는데 야 갓빠가 너무 갓빠 뭐 갓게임 하면은 치킨트 깨닫는대요? 아 그거 사망플래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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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미 플래그 세웠는데 어떻게 해 이미 세우고 아 괜찮아요 제가 안 세웠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앗 으악 How many songs 쥐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